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불편하고 아픔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문학은 우리의 얼어붙은 내면을 깨는 도끼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깨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따뜻하게 녹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안 깨져요. 깨야, 깨야,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조금씩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불편하고 아픔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저를 평가하는 수식어는 냉소와 독설의 작가예요. 왜냐하면 제 소설은 모든 긍정적이지도 않고 결론이 화해하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뭔지 행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소설이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질문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해요. 누구나. 그리고 나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 그냥 친한 사람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점점 경직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 그래 이만하면 괜찮지. 잘 될 거야. 뭐 지금까지 뭐 힘들었잖아. 이런 간단한 미봉적인 어떤 그런 위로보다 진짜 질문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일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이 세상에 다른 조건이라는 건 어떤 인생이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